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려! 불 껐어!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이렇게 충전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컵폴더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까있어요 여기 카메라 봐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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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생겼다 치즈 땅김치라면 저희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침대 있고 거울 너무 귀여운데? 인사해 인사해 그리고 저희 이거 때문에 여기 예약했어요 여기 자식으로 되어 있고 저쪽에 바로 오션뷰라고 하더라고요 부분 오션뷰 여기 이렇게 예쁜 이렇게 예쁜 진짜 다 인스타 감성 카페야 카페랑 펜션 그리고 여기 전기포트도 너무 예쁘고 차있다 차! 애프리콧이다 살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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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냉장고에요 물 다행히 없네 물 없네 사오길 잘했다 아 롯데리아가 문 닫아가지고 이거 사놨어요 이건 물이랑 과자고요 짐을 풀어보자 짐을 풀어보자 예쁜데 나도 곧 찍고 싶은데 콘센트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해요 도도짱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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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Quits 무기 도도짱하다가 이쁘 Marc global Fortella 너무 눈부셔서 쳐다보지 못하겠는데? 베이지들이네 베이지들 맛집 찾다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 앞에 막국수집 있다고 해서 거기 갈 거예요 베이지 나가 봅시다 하늘 진짜 예쁘다 여기 저희 여기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다가 딱 보여 너무 좋다 아 너무 시원한데? 저희 방이에요 귀엽지? 오 바다 너무 예쁘다 야 근데 추운데? 되게 안에만 더운가 봐 해냉면 안녕하세요 뭐 먹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설탕 설탕 2, 3스푼 넣어서 드시는 거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님 하나가서 먹는 거잖아 설탕 낼 거야? 어 당연하지 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저 Squeeze 배가 나왔다 응 배가 나왔다 배가 나왔다 응 배가 나왔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오 대박 모래와 색간도 같아 모래와 색간도 같아 모래의 색간도 같아 대박 대박이야 원래 여기 카페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다른데 가려고. 여기에 있는 카페가 좀 괜찮아 보여서 여기로 갈 거예요. 안되면 투썸 달콤. 두꺼 쉐이크랑 카페. 날씨 바람만 좀 덜 보면 여기 앉아서 먹고 싶다. 바람이 너무 힘들어. 어디 갔어? 하늘 진짜 예쁘다. 하늘. 계단도. 저기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핑하고 싶다. 서핑하면 바로 빠질 것 같아. 사랑이는 돌아오는 거야. 돌아온 것 좀 하지마. 나 같은 카메라맨을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옆에다. 하늘아 같이 가줘? 하늘아 먼저 들어가 봐.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여기서 먹을 수 있어? 굉장히 힘든 곳이네. 인도네시아 맥주랑 창 있어. 태국 맥주. 한국 맥주 같은 거야? 한국 맥주 없어. 그래? 봐봐. 이거 밖에 없어. 귀여워. 달라. 어디갔어? 하나도 안 보여주려고? 예. 하늘. 와. 몇 가지? 아니 이거 짠 이걸로 만들었냐? 이거 만들었냐? 이거 만들었냐? 맛있어 맛있어 음 떡볶이 맛 스트링 치즈 쫄깃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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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맛 밥맛 안 맵 귀여운데? 여기 앉아봐 아냐 앉아 그냥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다 가자 저기 뒤에도 있어 소리 엄청 크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힙한 느낌 원래 힙한 곳은 불편한거지 여기 어때? 힙한 곳은 불편한거지 힙한 곳은 불편한거지 진짜 좋다 여기서 먹고가자 대박 저기 빵도 있어 아 여기야 아까 여기 막 쓰고 그니까 이거 뭐야? 아 너무 커서 못 먹겠다 이거 헐 먹개비 귀여워 여기다 야 이거 맛있겠다 어 그렇게 됐다 됐다 무겁다 무거워? 이거 다 지간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하하 지워 쥬가 죽인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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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칼이야 너런지 아하 여기로 자리 옮겼어요 저기는 거의 뭐 체할 것 같아 먹다 음료수 먹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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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크림이 내가 좋아하는 빵 내가 좋아하는 시라카 맛있다 맛있다 크림이 빵이 폭찍폭찍 이거는 느끼한거 아닌데 그냥 종말템인데 빵은 느끼한거 아니야 빵은 참아야지 leads 그래도عتقد 향이 너무 좋은데? 또 나갈 수 있겠어? 그래 일곱시에 일어나서 홍계탕 먹으러 포장마차 가기로 했는데 동생이 감기는 저희랑 피곤이 겹쳤는지 안 일어나요. 응. 도희야. 홍계탕 먹으러 갈 거야? 그냥 여기 쉴까? 배부른데 아직? 아파보입니다. 저희는 드디어 나갑니다. 진짜 홍계탕 괜찮아? 지금 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 그냥 지금 잠에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나갑니다. 헐. 이렇게 인기 많은 곳이었어? 이거 먹을까? 지금 먹을까? 아, 아, 알죠. 좀 이따. 너무 좀 이따. 너무 좀 이따. 고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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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일 맛있을 거야? 아, 좀 안 됐어. 안 됐어. 맛있지? 이제 뼈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을 때 제거하고, 국물이 다 먹었을 때 저는 소스와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소스와 함께 먹었어요 저는 소스와 함께 먹었습니다 뼈가 먹고 싶어서 이 정도는 여러가지의 끝이 그는 아시아 먹으면 맛있을 때 여깄어요 질질이 너무 예쁘다 15-30-30% 치킨은 만들기 치킨이 오랫동안 치킨이 오랫동안 치킨 치킨 한참 갈 때 힘들어 청와를 한 번 가르치고 타다? 어 예 아니 나는 나는 술 하나도 안 먹었는데 너와 먹으니까 티가 난다 원래 우리가 좀 주량도 비슷해가지고 좀 똑같이 먹으면 똑같이 올라왔는데 처량해 보이는데 처량해 우와 저번에도 예쁜 거 기억해? 아니 카메라 안 담기네 저번에도 예쁜 거 카메라 안 담긴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 어 기억해 근데 그 달은 저기 있었다? 치안 댕댕고 불꽃놀이는 소리 들으려고 하던데 뭔가 이상하죠? 목소리가 바뀌었죠? 아니야 난 알 수 있어 멀쩡해 너랑 22년 살았는데 그걸 모를까봐 나 근데 앞이 잘 안 보여 제정신 아니네 맛있어? 맛있어? 나 한번도 안 먹어봤어 알아요? 아 솜션이 좀 질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럼 이거 먹어 레몬맛 난 레몬 싫어한데 그래 그럼 맛있는 복숭아 쓰다 먹어 이제 톡톡 오늘 달이 정말 밝아요 진짜 밝아서 이렇게 비춰줘 동생이 밤바다 좋아해서 여기서 조금 이따가 가려고요 아 앉을 데가 저기 앉은 데 앉을 수가 없네 아프지? 많이 아파? 어쩜 저렇게 빛이 딱 비치지? 달빛? 내가 다르 넣어줄 тем också 나 요즘 약간 벨루나 노래를 들었는데 저선 요거 그거 보자 그냥 사극에 약간 이런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달빛 베루나 노래가 연사 вос creat 벨루나 씹시지인데 여기 벨루는 씹시지 무 Anybody eş 시작! 저희는 이제 준비 다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11시 체크아웃인데 집 11시 거의 다 됐어요 빨리 다 가볼게요 갑시다 진짜 파슬리같이 생겼어 파슬리 하우스 여기 뷰가 장난 아닌가? 귀여워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뻐 내 머리에 어울리지 않아? 반묶음 할 때? 이거 하나 사줄까? 진짜 예쁘다 페이스틸 도넛 같지 않아?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와우 이거 원래 되게 맛있어 알아? 너 먹었어? 아니 원래 되게 맛있어? 원래 그렇게 맛있는 빵이야? 응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을게 너무 귀여워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응 너무 귀여워 ㅋㅋㅋㅋ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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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봐도 너무 예뻐요 다 해치웠어 어떻게 해? 밥 잘 먹게 아니 안 나오네 이거 아니야? 옆방 아니야?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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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좋다 바이킹도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어 이거 1번 우레랑 오징어 2레랑 우레 우레 우와 회 진짜 많이 들어있어 먹어야지 한 번 vraiment 핫도그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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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왜 설명 안해볼까? 1팀에서 보이니까 화려한 거 보인다 너 진짜 자세 편해 보인다 자세 편해 보인다 어디 이렇게 있어?